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육이사랑에 나와 있습니다 다육이사랑에는 오늘도 이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구요 봄이 와서 물건이 바깥으로 나와있구요 이쁜 화분들도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또 3포트에 5천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3포트에 5천원에 드리고요 오늘은 또 천원짜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5천원에 5포트 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5천원에 5포트 하는 아이들 근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요 거의 다 매진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은 찍어 왔는데요 일단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5천원에 5포트에 갑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5천원에 5포트 입니다 아메치스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들 포트가 작은 포트 입니다 아주 작은 포트 인데요 5천원에 5포트 입니다 요아이도 5천원에 5포트 구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셔서 득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아주 좋구요 짱짱하고 엄청 큼직하고 좋습니다 여기도 또 핑크 자라고사 같은데요 요아이도 5포트에 5천원 입니다 사이즈 괜찮고 너무 좋죠 포트는 엄청 작은 포트 입니다 비닐 포트 있습니다 그겁니다 비닐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 인데요 요런 아이가 천원 입니다 5천원에 5개 입니다 여기도 이쁜아이도 많구요 여기도 이쁜아이도 많구요 요런 아이들이 다 5천원에 요아이는 포토시나 입니다 포토시나가 5천원에 5포트 입니다 요아이는 흑법사 인가요 여기는 얼큰이 수연 인데요 5천원에 5포트 입니다 예 너무 저렴하죠 예 오늘 제가 찍을 영상 찍는 동안에 수량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 별로 재고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여긴 또 기천도 있구요 기천도 있고 뒤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합니다 여긴 또 음파가 있습니다 음파금 인가요 요아이가 음파금 같기도 하구요 요아이들도 다 천원씩 입니다 5천원에 5포트 입니다 예 요아이는 오팔리나 같습니다 오팔리나 얼굴은 엄청 큼직하고 괜찮은데요 예 비닐포트 입니다 이렇게 비닐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이구요 예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예 찜을 늦게 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구요 오늘 또 가격 3천원짜리 아이들부터 해 보겠습니다 요아이는 피치스 앤 크림 이구요 3천원 짜리 입니다 예 다글다글하게 무겁구요 목대도 있어 보이고 묵은 아이들입니다 피치스 앤 크림이구요 얼굴이 엄청 작아졌죠 예 목대가 엄청 튼실하게 있구요 피치스 앤 크림이 묵어서요 엄청 얼굴이 작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5두도 있고 3두도 있고 예 큰 얼굴을 하는 아이들은 3두구요 예 얼굴이 좀 작은 아이들은 사두고 그렇습니다 예 요아이는 송춘 입니다 송춘 너무너무 꽃대도 물고 있고 큼직한 사이즈구요 송춘 가격은 3천원 입니다 예 엄청 큼직합니다 제가 하나 꺼냈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목대가 길게 있구요 예 큼직합니다 송춘 3천원 입니다 요아이는 홍매아 입니다 네 홍매아도 엄청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사이즈가 좋구요 홍매아도 가격은 3천원 입니다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들구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예 수영도 멋진 아이구요 네 요아이는 호전무 인데요 호전무 빨갛게 물이 이쁘게 들어있구요 호전무는 또 엄청 번식력이 좋은 게요 입장 하나 띄어서 입꽂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장 하나에서도요 여러개 자구가 올라온답니다 이 끝에서 자구가 하나씩 하나씩 달려서요 열매가 달리듯이 엄청 많은 자구를 올리는 아이입니다 네 요아이는 고수티 입니다 고수티 너무너무 이쁜 꽃을 펴 있구요 색감도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예 사이즈 괜찮구요 예 고수티 가격 3천원 입니다 너무 괜찮죠 사이즈도 좋고 예 꽃도 너무 이쁘고 예 고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요아이는 아르제 입니다 아르제 속잎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르제 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속잎이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너무 이쁜 아이구요 또 요런 아이도 하나쯤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예 머리가 이렇게 두개짜리도 있구요 한개짜리도 있습니다 예 랜덤으로 갑니다 아르제 3천원 입니다 예 자구 옆에서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이쁜 아이죠 요아이는 방울봉랑 입니다 동글동글 하구요 예 무거워서 아주 엄청 동글동글 합니다 예 가격은 3천원 이구요 예 방울봉랑 입니다 요렇게 예 자구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동글동글 하구요 이렇게 또 라인을 이쁘게 예 갈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저 예 요아이는 콩란 입니다 녹영 이라고도 하구요 예 꽃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 예 콩란이 이렇게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렇게 길게 아주 엄청 길죠 예 길게 늘어지는 이렇게 멋진 농분에 심어서 길게 늘어뜨리고 기르시는 아이입니다 예 멋진 아이구요 번식력도 좋습니다 요아이는 스노우 반입니다 스노우 반이 가격은 3천원 이구요 예 머리수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구요 예 가격 대비 너무나 괜찮은 아이입니다 예 스노우 반이 또 이쁘죠 이런 아이 예 잘 기르고 분생으로 길러놓으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예 머리수들도 많구요 예 사이즈 괜찮습니다 예 3천원 이구요 여긴 또 멕시칸 스노우블도 있습니다 네 멕시칸 스노우블이 사이즈도 엄청 큼직하고 얼굴이 엄청 크죠 예 멕시칸 스노우블이 무거워서요 층이 엄청 높구요 짱짱하고 단단합니다 여기는 또 시집가는 처녀가 있습니다 예 시집가는 처녀가 라인이 또 빨갛게 라인을 그리면 너무너무 이쁜 아인데요 예 아직 물이 덜 들었습니다 예 물이 들면 라인 끝으로 아주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예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구요 지금 보니까요 적심 군생 인것 같습니다 예 적심 자리가 있습니다 예 적심 자리가 잘 보일 때는 적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적심 자리가 안보일 때는 그 말씀을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멀티 카울 립스틱입니다 예 멀티 카울 립스틱은 이렇게 색감이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예 멀티 카울 립스틱이구요 가격은 3,000원 입니다 너무 이쁜 아이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아이 한 서너포트 합식해 놓으면 너무너무 이쁠것 같습니다 예 색깔이 환상적입니다 멀티 카울 립스틱입니다 멀티 카울 립스틱입니다 너무 이쁜 아이죠 예 여기 보면 또 조한 다니엘이 몇개 남았습니다 조한 다니엘은 9D의 립장이 선명하게 이렇게 선을 빨갛게 그리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구요 조한 다니엘 지금 남아있는 수량은 한 8개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도 립스틱이구요 멀티 카울 립스틱입니다 요 아이는 오팔리나 입니다 오팔리나가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구요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오팔리나는 아멜치스랑 콜로라타가 교배한 아이구요 백분도 뽀얗게 올리고 색깔을 이렇게 빨갛게 물을 드리는 아이랍니다 가격은 3,000원이구요 너무너무 이쁘죠 예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오팔리나 3,000원 입니다 여기도 오팔리나 인데요 물이 좀 덜 든 아이도 보이죠 예 여기는 로라가 있구요 로라가 있습니다 로라도 있고 여기 보면 온슬로우도 있습니다 온슬로우도 있고 양진도 있고 네 섞여 있습니다 양진도 한엽지고 좋습니다 빨갛게 물이 들구요 요 아이는 루비틴트가 있습니다 루비틴트 코끝이 아주 빨개지는 루비틴트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구요 루비틴트입니다 네 이쁘죠 네 요 아이는 미니벨금입니다 미니벨금 금줄이 너무 이쁘게 들었죠 요런 아이는 물이 들면 아주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이쁜색으로 물이 듭니다 요런 아이 한 3포트만 합시켜도요 아주 풍성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3,000원 입니다 네 요 아이는 페더독스입니다 아주 다글다글하게 무겁습니다 목대도 있어 보이구요 엄청 다글다글하죠 색감도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패러독스 가격은 3,000원 입니다 패러독스 색감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죠 요 아이는 초코 라인입니다 초코 라인 초코렛 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선명하게 그리는 아이구요 입장도 프릴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코 라인도 아주 이쁜 아이구요 요 아이는 라울 입니다 라울도 가격대비 좋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한 두세포트 합시켜면요 아주 대품 될 것 같습니다 3,000원 입니다 요 아이는 매직젠 골드입니다 매직젠 골드 너무너무 이쁘구요 매직젠 골드가 이렇게 또랗게 색을 내고 있구요 자구도 엄청 달고 있습니다 자구도 여기저기에서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매직젠 골드도 3,000원 입니다 사이즈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요 아이는 휴밀리스 입니다 휴밀리스 맑은톤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구요 휴밀리스는 너무너무 이쁜 연두빛이 매력있는 아이죠 자구도 이렇게 달고 있는 휴밀리스 가격은 3,000원 입니다 너무 괜찮죠 휴밀리스 입니다 맑은톤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죠 이렇게 촘촘하고요 아주 무겁습니다 층이 엄청 높습니다 요 아이는 네티지아 입니다 네티지아 네티지아도 3,000원이구요 아주 이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무거워서요 입장도 목대도 튼실하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니틀잼 입니다 니틀잼 다글다글하게 무겁구요 요 아이도 늘어트리고 늘어지는 아이입니다 농분에 심어서 늘어트리고 기르시면 아주 이쁘 아이입니다 색감도 이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이쁘게 빨갛게 드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구요 너무 이쁘죠 요 아이는 노우 입니다 노우 색감은 진짜 한상입니다 너무너무 이쁜 색을 띄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노우 색감 너무 이쁘죠 네 노우도 3,000원이구요 요 아이는 송엽국 입니다 송엽국 송엽국 송엽국은 꽃이 이쁘 아이고 꽃이 엄청 이쁘게 만발하게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꽃을 피었구요 물도 이렇게 진하게 드나 봅니다 물이 빨갛게 들었습니다 요 아이는 물이 덜 들었구요 송엽국 가격은 3,000원이구요 요 아이도 콩란이네요 콩란 노경입니다 늘어뜨리고 기르면 너무너무 멋진 아이구요 일조량이 좋은데서 기르면 알도 아주 엄청 큽니다 요 아이는 하재입니다 하재 구리 난 것처럼 너무너무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쁘죠 입장도 아주 탄탄하고요 짱짱합니다 엄청 단단합니다 네 여기도 또 송엽국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꽃이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꽃대가 요 아이는 군작입니다 군작 예 군작이 색감이 너무 이쁘게 들었구요 목대도 아주 튼실하게 있습니다 댄셈이 있구요 댄셈 꽃이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꽃대를 엄청 물었습니다 예 하나 가득이 꽃이 피면 너무 이쁘다고 합니다 요 아이는 댄셈 3,000원입니다 네 바나나 미인 있습니다 바나나 입장 로제트가 바나나처럼 생긴 아이입니다 예 바나나 미인 가격 3,000원이구요 예 사이즈도 풍성하고 좋습니다 예 여기는 또 초코 라인이 또 있습니다 초코 라인 사이즈 좋습니다 예 3,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예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까라솔 이구요 요 아이는 또 꼬집기를 하면요 아주 풍성하게 자구를 잘 다는 아이입니다 예 아주 기르는 즐거움을 주는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3,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예 누브라 색감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이쁩니다 예 가격대비 너무 괜찮은 아이구요 예 가성비가 좋은 아이입니다 예 가격은 9,000원이구요 예 너무너무 괜찮죠 가격대비 좋습니다 요 아이는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가격은 18,000원이구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큼직하구요 요 아이는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예 실루엣도 엄청 큼직하구요 요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실루엣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예 요 아이는 오렌지 몰로입니다 오렌지 몰로가 지금 풍기현상인데요 너무너무 이쁜 오렌지 몰로가 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예 백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고 너무 사이즈도 괜찮고 예 요 아이는 샴페인이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18,000원입니다 18,000원 예 이쁜 아이죠 여기도 비안트가 있습니다 비안트 가격은 6,000원이구요 아주 무거워서 색감도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핑크색으로 예 비안트의 또 특징은 손톱 끝에 점이 선명하게 예 찍혀있는 아이구요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비안트 가격대비 좋습니다 6,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노끼란입니다 노끼란 노끼란도 늘어트리고 수영을 또 잘 잡아가면서 기르시면 너무 멋진 아이구요 예 요 아이는 지금 가격은 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9mm입니다 9mm 9mm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있는 나무처럼 되어있는 아이구요 예 얼굴은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라인을 빨갛게 선을 그리고 있는 9mm 이구요 다글다글하게 무겁습니다 예 나무로 되어있는 목질화가 되어있는 아이구요 이렇게 예 머리수가 많습니다 근데 요 아이는 한몸이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춥수입니다 예 춥수가 물이 들면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엄청 빨갛게 물이 들죠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예 가격대비 너무나 좋습니다 네 요 아이는 황금염자입니다 염자 황금염자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물이 너무 이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예 요 아이는 가격이 지금 만원 이구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목대도 아주 튼실하게 있는 아이구요 예 황금염자 가격은 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 사이즈가 어 좋은 사이즈구요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 색감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 있구요 네 요 아이는 금왕성입니다 금왕성이 물이 빨갛게 드는 아이구요 예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그래서 몸값이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25,000원입니다 부용입니다 부용이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있는 나무처럼 되어있는 부용이구요 색감도 이쁘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부용은 목대에 털이 없는 아이구요 금왕성은 목대에 털이 있는 아이입니다 네 그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부용 가격은 7,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묵은둥이 매직젠 골드입니다 매직젠 골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목대도 아주 두껍게 있는 아이구요 네 수영도 이쁘게 있구요 요런 아이 한 두개쯤 네 합식해 놓으면요 엄청 풍성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직젠 골드 가격 만원 이구요 묵은둥입니다 예 묵은둥이 매직젠 골드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요 아이는 구미무 입니다 구미무 구미리가 있고 구미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구미무구요 예 홍매화하고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홍매화랑 빨갛게 물드는 홍매화랑 너무 닮은 아이입니다 예 구미무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네 예 이 아이는 덴트라잼입니다 덴트라잼은 누구나 다 좋아하시더라구요 예 이렇게 생겼구요 엄청 큼직합니다 사이즈 좋구요 아주 잘 달궈져 있는 아이구요 예 입장도 짧아졌고 네 무겁습니다 묵은둥이 덴트라잼입니다 예 가격은 5,000원입니다 예 가격은 5,000원입니다 예 가격대비 너무나 좋구요 어 보트가 엄청 큼직한 보트죠 빨간 보트가 아닙니다 예 5,000원입니다 색감도 이쁘게 물이 들었고 너무 좋습니다 가격대비 너무나 괜찮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가격은 3,000원 이구요 예 입장이 아주 좀 물이 고파가지고요 약간 쪼글쪼글 하지만요 예 머리수도 많고 네 괜찮습니다 예 머리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 예 물이 아주 이쁘게 들어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요렇게 머리 많은 아이도 있습니다 네 온슬로우 가격은 3,000원 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너무 이쁜 요 아이는 예 팬다 드럼 이라는 아이입니다 너무 멋지죠 꽃대로 엄청 올렸구요 너무 멋진 것 같아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